명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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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우린 친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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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얘기할래? 응 응 응 나 그거 봤어 뭐? 뭐? 서 있을 때 네 발가락 봤어? 와 대박이야 그게 아니라 뉴스에서 치안 퇴치법을 알려줬는데 치안을 만났을 땐 무조건 큰 소리를 내서 주위에 알리는 게 중요하대 아우 그래도 무서워 명훈이 니가 지켜줘 지켜줘 나 사람 살려 씻 씻어내 야 힘들면 일어나지마 너 이거 핀 그릇 이따 뭐 먹을라 그러지 명훈이 너 혼날래? 왜 울어? 왜 울어? 얘가 자꾸 나한테 찝척대잖아 개수적 뿌리지마 개수적 뿌리지마 개수적 뿌리지마 너 저번에 우리 집에 컴퓨터 고쳐주러 왔을 때 혹시 집에 아빠나 오빠 없냐고 물어봤지? 없으면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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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 거야? 왜 그런 거야? 아 얘네 집에서 호래비 냄새 나길래 남자 없이는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씻 이러네 야 그리고 너네 집에 축구 양말이 왜 이렇게 많냐? 뭐 하니? 이리 돌아? 왜 앉아? 얘들아 축하해줘 나 외국 배우랑 섹시 화보 찍었어? 우아 우아 우에 누구냐고? 안 물어봤어 존이 대 아니 글쎄 내가 화보 촬영을 하다가 추워서 몸을 이렇게 웅크렸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와우 섹시 걸 와우 스윗걸 와우 스미걸 스미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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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홀